안녕하세요. 유나입니다. 유나의 소리. 오늘 먹어볼 ASMR 소리는요. 달달한 초콜릿 먹는 소리를 들려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따뜻한 봄날인데 불구하고 참 많이 힘드시고 그러시죠. 그리고 가끔 힘든 일을 하시고 나면 항상 당 떨어져서 당 떨어져서 하시죠. 그래서 내심 초콜릿을 드시고 싶으셔도 시간이 안나셔서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달달한 초콜릿을 대신해서 먹어드리는 ASMR 소리를 들려줘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 하나 올려드리고요.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달달한 초콜릿 마냥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유나의 소리. 당 떨어질 때 여러분에게 달콤한 초콜릿으로 마음을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초콜릿 먹는 소리. 지금 시작합니다. 좋은 гром accompaniment. finals입니다. vantagequ 배우가 시작됩니다. 자 살짝 조금 단어 nuts. 어, 그래서 저녁머리는 Entering 여성 더 cosa 롱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유노의 소리 당 떨어진 여러분에게 달콤한 초콜릿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